봄의 여신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5월입니다. 전남 곳곳은 여러 빛깔의 축제가 남도의 봄을 수놓으며 상춘객을 손짓하고 있습니다. 전남의 5월 축제 소식 모아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눈이 마주치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봄입니다. 전남 곳곳은 낭만과 즐거움이 가득한 여러 가지 축제가 이어집니다. 죽향의 고장 담양에서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대나무 축제가 열립니다. 초록빛이 한층 선명해진 푸른 대숲에서 죽향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숲길 휴체험, 담양 별빛 여행 등 다채로운 힐링 여행을 선사합니다. 한평에서는 한평나비 대축제가 5월 6일까지 나비와 함께하는 봄날의 여행을 주제로 열립니다. 화사한 꽃과 나비의 군무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해맑은 남도의 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녹차수도 보성에서는 보성다양제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. 직접 찻잎을 따고 녹차를 만드는 체험은 물론 쉽게 접할 수 없는 차애절도 배울 수 있습니다. 곡성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꽃길을 거닐며 추억에 취해볼 수 있는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립니다.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뿜어내는 향기로운 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여수 거북선축제, 고웅 우주항공축제, 장성 황룡강 홍길동 꽃길축제, 청산도 술로걷기축제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.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여행 주간입니다. 즐거움이 가득한 전남의 축제장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특별한 남도의 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박혜지입니다.